다음 나오실 분은 바로 쇼호스트 박상우 씨입니다. 모두 덤벼봐 강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섭섭해 잘들하고 빌전 울엄만 제가 2008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 13년 동안 가장 높은 위치에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욕심을 한 번 부려서 결승을 한 번 올라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트로 시청자 여러분 동방식의 윤은호입니다. 제가 갑자기 화면으로 나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박상우 이번 출연자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이렇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무의 매력을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 앞으로도 오이스트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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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